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00세 이상의 유권자들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한저간 농촌마을에 자리한 주택, 아들과 함께 마당을 둘러보는 조동금 씨의 가족관계 등록 부상 나이는 119살. 오래전 실제 나이보다 15살 많게 기재됐지만 바로잡지 않아 선거인 명부로는 최고령 유권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지켜본 8순회 아들과 노모는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 없다면 함께 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볼 때 다 나라 망쳐버렸지, 지금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기, 100세를 넘긴 이인본 할아버지는 청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TV뉴스 등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투표. 19번째 대통령 선거에도 유권자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투표는 국민이 좋고 해야지 자기가 알 수 있는 걸 다 해야지 자기 몫인데. 19대 대선의 잠정 전국 유권자 수는 18대 대선보다 200만 명가량 늘었고 전남은 전체 3% 수준인 157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고령 비율이 늘고 40대 이하 유권자 비중은 낮아진 만큼 연령별로 실제 투표가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면 제외 투표와 사전 투표에 이어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